자 이번에는 ly 가 없어야 되구요 if 가 아니라 weather 자 여기는 worth 가 아니라 worth 로 바꿔줘야 되구요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that 그 다음에 여기는 대시환 이라 와 그 다음에 월크트가 아니라 월크 그 다음에 모스트가 아니라 올 모스트 자 여기에서 올 모스트 가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가 이 낫띵이 이게 합성 명사 야 이게 노와 생이 합쳐져 가지고 들어가는 합성 명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이 올 모스트는 노을 꾸미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 으로 이렇게 된거 노우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근데 부사 모스트 는 해석이 가장이 되는 거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가장이야 대부분은 형용사나 명사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모스트를 쓰게 되면은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뭔가 근데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어 근데 안돼 그래서 요러기는 좀 중요한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암기를 하는 것도 좋구요 자 여기는 a&b 를 찾아야 되는데 allowed 가 아니라 live and work 살고 일하게 원래 5형식이니까 우리가 살고 일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왓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도 좀 암기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좀 특이한 구조거든 자 그래서 이 코스트 가 우드 앱 커스 비용이 들게 하다 4형식 이에요 간목 이게 직목 400배 근데 여기에 어부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야 예전에는 썼어 예전 영어에서 보면은 요거를 썼는데 배수사가 나올 때 그 뒤에 어부 썼는데 요즘은 많이 안써 그래서 이거는 you are paying now 너가 똑같은 양의 빛에 대해서 너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의 400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 대 그 그러니까 여기 페잉의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이게 명사 자리야 명사 자리 명사 자리 여기가 명사 자리인데 그러니까 대단히 왓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 그리고 어 당연히 선행사는 없지 이게 선행사가 아냐 너가 현재 내고 있는 거 스이 400배 니까 얘는 형 선행사가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그냥 내신에선 좋은 거 있잖아 암기 아 자 여기 대선 쏘드 앤 용법이 쏘드 앤 용법 매우 모모에서 모모 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월 c 가 들어가면은 어부까지 붙어야 돼 어 그래서 어부가 없죠 그러니까 월스 야 그 다음에 외더 이프 이게 명사 자리 푸는 명사 자리 부사 자리 푸는 마냥 모모라면 이고 명사 자리 푸가 외더랑 외더 처럼 모모 인지 아닌지 지 아 명사 자리 푸는 동사 뒤 목적으로 만 쓰이지 요거는 지금 전치다 뒤 줘 전치다 뒤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썸 팅을 이렇게 후치 수식 하는게 아냐 이거 아냐 어 무언가의 가격이 가격이 어 급격하게 아 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니 이 펀더멘털리 는 이 그레이틀리가 동사 수식 부사고 얘가 동사죠 이 펀더멘털은 썸 팅을 지금 요렇게 꾸며 주는 후치 수식 하고 있는 거야 명사 수식 형용사 근본적인 무언가 굉장히 인간의 삶에 굉장히 근본적으로 필요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공기 물 전기 이런 거죠 자 여기서 한가지 설명이 안된게 있어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턴드에서 이 이디를 빼주고 여기는 동사 원형을 써 줘야 돼 자 왜 그러느냐 not only 가 나오면서 주어가 아니라 부정어로 먼저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어 도치가 될 거거든 이거는 의문문의 어순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 it이 주어가 되는 거고 did하고 turned 아니 원형 여기가 돼서 동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의문문의 어순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두 동사 쓰고 자 그것이 밤을 낮으로 바꿉니까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 did it turned night into day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여기에 두 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여기 그리고 이 두 동사가 수와 시제 일치를 지켜 주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적자 수와 시제 일치 하고 주어 다음에 나오는 이 자리는 동사 원형 자리가 돼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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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